자, 서희아 미스장입니다. 최영찬! 표창장 국방부 근무지원장 일병 김다현 6.25전쟁 60주년 기념 본 창작 뮤지컬 생명의 황의 공연을 통한 대국민 알고 싶고 싶은 물론 본 위상 홍보에 기괴한 공이 큼으로 이에 도착한 2010년 8월 29일 물꽃 작품 종장 대장 황의 동 부상으로 수트벨트와 서프버튼 세트가 수여되겠습니다. 이병 김태현 감사합니다. 표창장 일병 주지훈 본명은 주영훈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병 주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성 표창장 이병 이중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 추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정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감사합니다.